자, 이번에 할 게임은 The Oblivion Asylum 망각의 정신병원이라고 하네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고요 스토리는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것이 곧 생존이고 생존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Game Difficulty, Normal, Hard, Hard 어, 당연히 Hard겠죠? 아, 마우스 삑살아났네 내가 여기에 지금 갇혀있나봐 어,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? 맞지? 나 창고에 갇혀있었어요 New Mission Take a 테이크업하께 헉, 여기 시체에 있어, 뭐임? 뭐야 나 뭘 집어야될까요? 밴디지 오오 치료했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게 틀림없어 바닥에 피도일거에요 뭐임? 갑자기 여기 장소가 바뀌었는데? 여기 뭐하는데야? 그냥 쭉 가면 될듯? 뭐야, 여기서 여기 밖에 안걸어왔어? 여기도 다 시체야 다 죽었어요 헐 헐 헐 헐 리 쉣 어, 오케이 일단 방을 다 뒤져서 뭔가 어 챙겨야될 것 같습니다 흠흠 뭐지? 문 닫으면 못들어올거야 괜찮아 이러면은 안되는데? 아, 나 피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어, 쉣 어, 열린다 웰컴 투 헬 지옥이 온걸 환영한다 나 무기가 없는데, 근데? 아니, 아저씨 잠깐만요 아, 나 죽어요 오케이 아니, 뭔 놈의 문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아, 잠깐만요 몇 명이야? 오, 뭐야, 엘리베이터 가자 엘리베이터 키를 찾으라는데? 아, 아오 뒤따라가, 뒤따라가 이러면 안전할거 아니야, 그치? 오케이 파인어 웨이 파인어 웨이 디펙트 뭐 좀비 뭐 어쩌쩌쩌 하라는데? 아아악! 깜짝아! 아, 문 열때 걸리네? 아이씨 열지 말걸 땡땡이 아, 한대 맞네, 무조건 들어간 다음에, 잽싸게 여기 숨어 모르겠지? 가만히 있을게요 안 걸렸어 오케 헉, 이 팔 뭐야 똥 닦아주는 팔인가 봐 비덴인가 봐 어, 주인공 핸섬하네 뭐 챙길게 없는데? 어떻게 하지? 잠시만요, 아드씨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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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열리네 아아 아, 제발요 으흠 아니, 죄다 안 열려 오케이, 닫아 안 열려 아, 잠깐만요, 아드씨 너무 치사한거 아니에요? 잘 생각 좀 해보라구요 난이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, 아드씨들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저거 저거 살려준메 그렇지 아니, 문을 무슨 오, 카드 얻었어 세큐리티 룸에 들어갈 수 있대요 어, 뭐야 총을 얻었어 총도 안주면서 뭔 세큐리티 보안실에 있으려나? 총? 오케이 밴디지 밴디지 나이스쿨 오케이 좋아요 넌 죽을거야 아니 난 이런데서 죽지 않아 I'm a man 어, 두마리 저기 잠깐만 아씨 걸렸다 괜히 봤어 또 보지 말걸 세큐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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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다행이다 여긴 헉, 총 개꿀 오케이 장전 어, 이렇게 총을 숨길 수도 있고 다시 보일 수도 있네요 오케이 경찰도 죽어있네 어? 어, 밴디지 아, 나 근데 밴디지 필요 없어 HB만땅이라서 여분으로 챙길 수 없겠지? 이제 나가면 애들 다 죽일 수 있는거 아님? 어, 근데 플래시라이트 좀 주지 플래시라이트가 없네 애맞춰 죽이자 네발? 잠깐만요 그럼 한마리 뭐 이거 수지타산에 안맞잖아 어? 아니 이거 계산이 안맞네 엘리베이터 키를 찾으래 네발이면은 야, 헤드샷 네발? 얘네 괴물이야? 아하! 깜짝아 빨리 도망가 룬 나 어디로 가지? 에라에 개피나 대라 에라에 헤드샷 이거나 먹어라 아, 열리는 데가 없네 이제 안바퀴 돌면 이제 내 위치 모를거야 멍청해서 멍청해서 그렇지 지금 나가 키친 여기 이제 괴물 없을거 아니야 그지? 괴물이 있을리가 없지 어, 칼있다 칼 픽업 키친 라이트 나이프 어... It will not help me 이건 날 도... 도와주지 않을거다? 뭐여? 칼을 못챙기네 칼이 얼마나 중요한 기본 무기 중에 하나인데 칼을 안챙긴단 말이야 왜 나 어떻게 하지? 일단 확실히 여기 구역에는 도움이 될만한 여기다 세큐리티 여기 나이스쿨 여기 권총 총알 엇 죽었다 오케이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 7발 있다 어? 또 뭔가 할거있나? 어 이런것도 열리네 에? 속눈썹이 상당히 기시네요 주사기 맞았네? 내가 다 죽일게 들어와 두대 맞으면 죽자 에이 설마 HP 회복해? 아까 두대 때렸는데 왜 다시 내대냐? 아 그럼 때리지 말걸 아까 아 너였구나 반갑다 아이 난 또 뭐 회복하는 줄 알았네 엘리베이터 키 얻었으니까 할게요 이즈 이즈 소 포르 이즈 데스 이즈 브리덤 죽음은 자유다 장점 먼저 여기서 나가야 된대요 아웃사이드 엑시트 한 대 두 두 대 세 세 대 아 한마리 삑살이 났잖아 어? 야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자세히 풀지 마라 어? 아니 한발 빗나갔네 아이 깜짝아 아아씨 이분도 주사기 맞고 아 이거 괴물 한마리 더 넣으면 낭패인데 파인더 키 어 라지 라지홀? 넓은 어 홀에서 열쇠를 찾아라? 맞나요? 안 열리구요 넓은 홀에 열쇠를 찾으라는거 아 계산미스 어 나 다시 올라갈거임 응 안 돼 아 못갔네 둥글게 둥글 여기 붕대 있었나? 그렇지 겟임 고아웃 고 앤 세큐레이트 룸 고데엘 나이스 어 라지홀 라지홀 열쇠 챙겼어요 어 이거 칼 칼좀 챙기지 붕대 또 있어 완전 겜자락인데 야 총알도 많이 안주네 게임이 치사하게 어? 어 두발갖고 뭐 어쩌라 이분 경찰들은 좋았스 다 죽었다 들어와 어디있어 어이 아! 한발 미스! 그렇지 하하하하 백발 백 구십구 중 오케이 백발 구십구 중 아 라지홀 아까 여기 여기로 가야된다 그렇지 쓰읍 잠시만요 쟤 네 발에 안죽을거 같은데 이제 아까해봐도 덩치 더 커보이는데 어떻게하지? 여기 뺑뺑이 둘데 있나? 어 근데 숨을대가 넘는데 아 여섯발이면 비벼볼 만했을텐데 아이씨 오 쎄쎄쎄쎄 하나 둘 셋 런 문 닫고 고 고 고 어 나 쫄려가지고 이거 헤에 이 분은 아예 그냥 팔다리를 잘려주셨네 아까 엑시트로 갈려면 분명 또 키가 필요했을거야 그지? 오케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스토리지 아 창고 이런 데가 열려야 되는데 여긴 뭐 열리는 데가 없냐 오케 안열려 여기 문 닫혔다 닥터 닥터방에 가래 닥터방 닥터방에 가래요 닥터방 오 다섯발 다섯발이면 충분히 비빌 수 있지 않을까? 쓰읍 아 뭐 챙길게 많이 없네 오 열쇠 스토리지 창고 창고 열쇠 와 뛰어난 안목 닥터방이 근데 어디있어? 뭐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열발 아 닥터 카드 얻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나봐 닥터에 카드 주웠어요 이제 그 방을 찾으면 되겠지 아 적혀있었다고요 닥터방? 어디 아 여긴가보다 아 오케이 뭔데 픽스 키 카드 리더? 고치라고? 이거 어떻게 고쳐 고쳐야되네? 야 일단 걔를 죽이자 어때 드디어 나오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호호 속밥이네 어? 남자 화장실 허허 허허 아 이거 아직 먹으면 안돼 좋다고 먹었다가 나중에 피 없을때 낭패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상자 어 상자! 파인 키 투 더 체스트 상자 키를 찾으래 상자 키 여기였어 상자 키? 아니 이거 산 너머 산이네 상자 키는 또 어디있냐 상자 키? 한 마리 더 생겼따 그 말은 또 이제 진행이야 야 너 일로와봐 너 상자 열쇠 가지고 있지 자세 잡지말고 너 손에 뭐있냐 그거? 다섯발 다섯발 임마 너 열쇠 가져와 이 자식이 열쇠를 갖고 있었네 야 그럼 나 총알 만약에 네발이었으면 절대 못잡는거야? 완전 운 좋았네 픽업 카드 리더기 세상에 카드 리더기가 여기에 있네 어?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임 야 나 총알 한 발도 없어 이제 완전 운 죽겠겠어 제작자 인성보소 뭔데 왜? 와이? 나가는.. 잠깐만 나가는 키 얻었어요 나가는 키 엑시트 엑시트 고!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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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 못챙겨요 안챙겨져 나이스 꿀 뭐야 끝이 아니라고? 더있어? 자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해보자 옥상에 올라가서 뭐할거야 할게 없지 자살할거야? 1층 내려가야지 그래 광명 찾아야지 라잇 일층 내려가야지 르걸완 호스피털 언더그라운드 테이크 뭐래요? 나 너무 빨라서 못읽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 너무 빡세일거 같은데 아 이거 못올라가네 어차피 세큐리티 저게 안되네 라이브로.. 아니 드라이 아 세탁실인가보다 어 나 이거 정말 눈가리인줄 알았어 여기 팔이 있네 다섯발이면 아까 덩치 큰 놈 한 마리 잡을 수 있어 한.. 한 마리만 빽살랴 이거 저장하는 키 있나요? 저장하는 키가 없네 나 이거 쓰면 죽으면 끝이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 아 타이밍 너무 애매해 이거 보꽃 하얔 하ㅏ 이치 만 sek 좋아요 편하아암 어이 너 뭐 마법사야? 그거 가져와 이건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도대체 근접목이 왜 안들어? 이 빌어먹을 주인공은 어? 왜지? 지금 뭐 강한 줄 아나? 아니 너도 근접목이 들란 말이야 왜 안드는 거야 다 잠겼네 여기 뭐 쪽지 있는 방향이 총 집어넣으면 들 수 있다고요? 아 그래? 이거 뭐야? 헤드라이트? 헤드플래시라이트 오! 건전지도 필요없는 갓 해머 핸드플래시라이트 헤드플래시라이트 오! 이것도 필요없대요 이것도 필요없대요 톱도 필요없대요 아 주인공 근접목이 아예 안들어 헉 열쇠 언더그라운드 키.. 메인 언더그라운드 열쇠 얻었습니다 메인 언더그라운드 메인 언더그라운드 아.. 준 이유가 있었구만 헐 이사람 완전 잔인하게 죽었어 어 카드 챙겼습니다 카드 활성화 카드를 얻었어 오케이 근데 괴물이 안나오네 카페트일까요? 피일까요? 당연히 피겠죠? 안열린다 다 안열린다고? 정말? 보너스 스테이지야? 아 깜짝아 씨 어우 나오는게 없어가지고 서랍 열리는 것 때문에 놀랐네 화장실 덴줄 덴줄만 열려 여기 안열려 겟아웃 오브 더 언더그라운드 으흠 일단 여기서 뭐 하고 나가야되나봐요 어.. 퓨즈를 찾아서 이거 전원을 활성화 시키라는 것 같은데? 스토리지 키를 얻었습니다 퓨즈가 필요하다 퓨즈 이제 아마 괴물들 나오지 않을까? 잠시만요 아저씨 왜 안죽어요?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러면 안되는거잖아 아 어차피 나 피 먹는거 있음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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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친구 응? 몸매가 예술인데? 응? 휘익 어이 어이 다행이다 뿅 뭔데 어 쉿 나 걸렸네 얍! 흐어악 어 여기까지 와야돼 그래야 시야에서 벗어나거든 오케이? 대기 아마 그놈은 필시 개피일 것이요 야 근데 나 창고 열쇠 얻었는데 여기 창고가 아니고 다른 창고야? 어디 창고 열쇠야? 여기 아까 열렸던데 아 여기도 스토리지 있었네 아 반대쪽 스토리지 붕대도 있고 열쇠 다시 반대로 나가면 돼 다시 반대까지만 가자 퓨즈 그렇지 잘하고 있어 수타가 아주 완벽해 에스크롤 아 총알이나 좀 주지 어? 펄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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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베리 퍼펙트 어 이즈 이즈 지하 통과 완료 어 이제 나갈 수 있나요? 끝 제발 총알도 주지 말고 피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제발 제발 나가는 길 제발 나가는 길 제발 나가는 길 제문아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뭐 육산빌팅이야? 뭔데 이거 이걸 파괴시킬만한 무언가를 찾으라는데? 아이 뭐야아 아 아니 나 목이 없잖아요 야 나 뭐 야 나 총알도 없는데 로봉한거 아니야 이거? 아주머니 쫓아오시는데? 어? 오케이 호호호호호 넌 총알만 나오면 끝이야 할멈 일로와 자 몇 발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? 우리 친구 어이 치 네 발? 장난하나 나 때는 어? 쩌식이 약해도 정도껏 약해야지 응? 여기 위로 위로 아니지? 잠깐만 여기 먼저 갔다 갈까? 여기 화장실 먼저 갔다 가자 뉴 더 라피 좀비 뉴 더 라피 좀비래요 새로운 더 라피는 좀비래요 오케이 아 테라피에요? 아 테라피 뉴 테라피는 좀비다 오케 어 나 나이스 나이스 붕대 밴디지 여기 뭐 얻을거 없네 거기로 가야되는거 같네 새로, 새로운 치료법은 좀비다? 벽좀 봐주세요 숫자가 보인다고요? 어디 어? 구! 어? 구? 어디 593이 나와있어요? 구는 보이는데 5, 5랑 3은 어디있는데 아 2, 4, 3 아 3 오, 593 옹, 옹, 페리안 암모 좋아요 역시 날 닮아서 또 머리쓰는거 하나 하신거 아 이거 맞는거 아니었는디 아아 나 괜히 자식이 어? 나때는 어어? 어디서 지금 어 피 만땅 채우는거 있어 지금 먹어도 될까 안되겠지? 먹으면 안되겠죠 분명 먹었다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닐꺼야 좀 낚여 먹어야 될꺼같애 내 앞에 2? 아오케 2 뭐 번호 입력하는거 아직 안나왔네 5932? 아하! 와우와우 그렇지 나의 순발력 아무도 종잡을수 없지 아니 총좀 아 총알좀 많이 주면 어디 던 저 건너편은 또 깡패있네 일단 우리가 안간길 먼저 갈께 닥터 쥐? 닥터 쥐가 자살했다? 이런 짓은 나지 말아야 해 아하 아하 아잇 어 대기 좋아요 문 열어놨으니까 이제 거기로 빠지기만 하면 돼 라잇? 아니 뭐 톰과 제리야? 어? 아잇 아오 이거 한발 써버리고 싶은데 진짜 이씨 한발밖에 없어서 절대 안죽을거고 현실반영 좀 해주란 말이야 오케이 진입성공 중요한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노트밖에 아아 총좀 총좀 주지 총알좀 키를 얻어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래 이거 왠지 떨어질거 같지않아? 아니다 야 이 자식들 지금 장난치는거 같다네 뭐 내가 일로와 무기있으면 누가 어? 뭐 죽여 팍 쟤한테 키있나?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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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열수있냐 너? 열수 없어? 아 열수 있어야돼 너 열수 없냐? 아니 뭐야 열수도 없어? 야 너네 구역 정해져있구나 어이 계란 일로와 어 아니냐 헉 헉 어 잠깐만 어 이러면 나가린데 이거? There is no kill 여기 어디 열쇠있나보다 여기 어디 열쇠있나보다 뭐여 바닥에 총알 있었어? 들어와 꺼져 팍 내가 좀 장난하는거 같애? 어? 너네는 누군지 아니 응? 여기까지 가야될거 같진 않은데 다시 야 누가 여기다 남자 화장실 열쇠 여길 놔뒀어 여기에 도끼있나보네 아니면 뭐 괴물있다고하나 하아 깜짝아 가져갈게요 굳이 잡지말자 굳이 잡지말자 어차피 얘 돌아갈거잖아 굳이 잡지마 굳이 잡지마 여섯발 갈게요 나중에 또 총알없어가지고 빌빌댈수도 있어 고고고고고 cheese 엉 아아아아아아악!!! 건들지마 괜히 그녀를 화나게 하지마 어 붕대 개꿀 똑딱똑딱똑딱 아 이즈 깼나요? 아 상당히 쉬웠구요 어...좀 괜찮았던거 같네요 자 병원탈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한